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사항 가운데 하나이자 또 한일협력사항 가운데 하나인 한일군사정보포갈보호협정 GISOMIA라고 불리죠 영어로는 GISOMIA가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GISOMIA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맺어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입니다 북한군과 북한사의 동향 특히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한일 양국이 공유하여 굳건한 군사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협정입니다 한국의 강점은 인적정보나 신호정보의 강점을 갖고 있고 일본은 정찰정보나 위성정보에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보자산을 풍부히 갖고 있습니다 정보수집위성 5기, 2G3 6척, 지상레이드 4기, 조기경보기 17대 그 다음 P3와 P1 등 해상초기기 110대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또 핵실험 이런 부분에 관한 분석자료를 한국에 제공해 왔습니다 GISOMIA는 제3국에 양국이 취득한 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는 일종의 보완서약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상당히 신뢰관계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면 GISOMIA 같은 경우를 실행해 옮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GISOMIA는 양국이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최초로 맺어진 분사협정이고 2010년 10월에 일본 외상의 제안으로 추진되어서 2012년도에 체결될 뻔했지만 한국 내에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우열곡절을 겪었습니다 원래는 2012년 6월 29일에 체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4월 1일 날 미국 측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연내 체계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힘을 받아서 결국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GISOMIA가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GISOMIA는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혁력의 상징입니다 GISOMIA가 체결됨으로써 3자가 한 곳에 모여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이전에는 양자 사이의 정보 교류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GISOMIA가 체결되는 데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료와 권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 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의 군사정보 교류는 필연적이고 또 특히 미사일 방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 보조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보 교류의 장이 열려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GISOMIA는 한국과 일본의 정보 교류뿐만 아니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그런 좀 장기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미국의 의도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GISOMIA가 체결된 이후에 올해까지 한국과 일본 측이 주고받은 정보는 각각 24건으로 모두 48건 정도의 정보가 교류가 됐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어떤 이유로든 GISOMIA를 파괴하는 일은 삼각안보동맹을 이탈한 것으로 해석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를 지내고 있는 해리 해리스 대사는 8월 2일 날 중앙일보가의 인터뷰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임 직전까지 태평양 사령관으로서 GISOMIA 승사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GISOMIA가 한일 간 군사협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믿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안보 관련 정보 공유 역량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양국 간 문제로 이 합의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3번째입니다 GISOMIA 파괴 움직임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 하나로 7월 19일 일본 고노다로 외상의 담화가 발표된 이후에 한국 정부는 GISOMIA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GISOMIA는 2017년 8월 25일 날 다시 연장되고 2018년 8월 20일 날 다시 재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22일 날 다시 한 번 더 연장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괴 절차는 90일 이내 한쪽에서 그냥 파괴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냥 파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 2일 날 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장 자리에서 강경하 외교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GISOMIA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의 정황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GISOMIA 문제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로선 모든 걸 테이블 위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외무 교부 장관의 입에서 파기라는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서 일본이 수출 규제로 보복을 하면 우리도 이 문제도 거론할 수 있다 동석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표정은 상당히 굳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GISOMIA가 파기돼서는 안 된다 GISOMIA의 지지 입장을 일찍부터 밝혔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7월 23일 날 GISOMIA를 파괴할 생각은 일본으로선 없다 이렇게 이미 밝혔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일본의 사람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GISOMIA를 일부러 파괴하는 노력을 집요하게 전개해 왔다는 그런 의욕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라 한일 관계의 단절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이런 의욕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네 번째입니다 GISOMIA를 만일에 한국 정부가 파괴를 한다 그럼 그 결과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좀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 교환 중단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활동이 중지된다는 것은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한국이 한밀 안보 상각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미국 측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점은 대단히 한국이 주의해야 되는 점이다만 어쩌면 상각 안보축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 그런 GISOMIA 파괴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 GISOMIA를 일방적으로 파괴하게 되면 한밀 안보 상각축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으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밀 공조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이탈하는 한국이 빠지는 한국이 그냥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바로 네 번째 한미동명의 결정적인 균열이 발생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GISOMIA가 파괴된다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한국이 일본과 미국과 단절하고 자신들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뜻으로 오판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친중과 친북의 길로 들었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 점을 대단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최근에 와서 국민들을 향해서 발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북한과의 평화 경제 구축으로 북한을 뛰어넘겠다 그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주장이 대통령 입에서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 양반들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체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지소미아의 파기 문제라는 것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 나라 사이에 국가 사이에는 좋은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있고 또 이런 오르락 내리락이 있지만 나라의 안부를 위토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절대 취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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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